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은 며칠이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? 비가 그치고 땅이 아주 질퍽질퍽했지요? 혹시 밀실공포증이란 말을 들어보았나요? 오랫동안 실내에 갇혀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증상인데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답니다 또 뭐든 보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죠 노아 내 가족은 아마 최악의 밀실공포증을 알았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기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방주 문을 닫았고 7일을 기다리고 나서야 뭔가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일이란 게 엄청난 일이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터져 올라왔대요 방주 안은 바빴어요 항상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먹이고 치워야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성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큰 배 안에서 일하기란 정말 어려웠지요 배 안은 아마 완벽히 깨끗하지 않아서 냄새도 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동안 방주를 보호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천사들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뒤집히지 않도록 지켜주었지요 드디어 40일 만에 비가 그쳤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언제쯤 안전하게 방주해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도 5달 동안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방주를 아라랏산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보내 남은 물을 말려주셨지요 두 달 반 후 노아 내 가족의 눈에 방주 근처의 산 꼭대기가 보였어요 방주 안에 머문 지도 벌써 8달이 되었네요 동물들을 먹이고 똥을 치우는 일도 이젠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노아 내 가족은 그래도 쉬지 않고 일하며 기다렸어요 우리 언제쯤 마른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?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노아는 아마 몇 번이고 말했겠지요 이제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보기 위해 노아는 까마귀를 창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그 다음엔 비둘기를 내보냈지요 까마귀도 비둘기도 안질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싱싱한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네요 또 일주일 뒤 노아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네요 이제 금방 방주에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살 곳을 찾았다 해도 사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엔 아직 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직 방주문을 열어줄 천사를 보내지 않고 계셨지요 노아네 가족은 그렇게 두 달을 더 기다렸답니다 계속되는 일들로 매일 매 순간이 참 바빴어요 산더미 같은 일거리 덕에 여유라고는 찾기 어려웠지요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온 것이 감사했어요 또 함께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아네 가족은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참 오래 기다린 것 같지 않나요?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며 서로 돕도록 가족과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주셨어요 또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주셨지요 바로 복음,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합쳐 일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